지금도 잠시 개그맨 윤형빈씨의 박력 넘치는 소개와 함께 드디어 무대가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으로 토니카쿠 아카루이 야스무라의 공연이 시작하기 전 치닌 개그 아이돌 그룹 코쿤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노래도 하고 개그도 하는 아이돌이란 컨셉으로 최근 인기몰이 중인 그룹인데요. 멋지고 섹시하고 어쩌라고 난 노래쟁이 개그쟁이 멋쟁이 신분쟁이 소금쟁이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날이 있지 오디션 본 날 데뷔한 날 멤버들을 전부 날 한두 개 없나 그 어느 날 한껏 무르익은 분위기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토니카쿠 아카루이 야스무라씨가 등장했습니다. 큰 환호로 반겨주는 관객들 그동안 선보였던 몸 개그 외에도 최근 새롭게 선보인 꽁트 그리고 한국 관객들을 위해 준비한 한국어 꽁트까지 볼거리로 가득한 공연이었는데요. 뭔가 원하시는 고수 있나요?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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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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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내내 관객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いや本当にあのどうなるか分からなかったですけどお客さんがすごいこう盛り上がってくれていやーほんとこの裸の状態が受け入れられる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安心してください受けましたよ もう毎日あの韓国語のネタの部分をこう勉強してやりましたけども本当に一時期は本当に台本破り捨ててやろうかなっていう風に思いながらやってましたけども今日のやっぱお客さんの映画を見たら安心してください 韓国語のやすむろペン 安心してください 素晴らしい 本当に美味しい どこに来たの?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관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토니카쿠 아카루이 야すむろ 日本であなたは韓国語で会いましょう 安心してください 期待してください 日本であなたは日本であなたにも日本であなたにも日本であなたにも韓国語で会いましょう 韓国語で会いましょう 安心してください 期待してください